한 번 벗었다가 다시 입으면 또 바로 다시 어울릴 거예요. 정원시킬 때까지 시간 좀 걸려요. 오세요. 가까이 오세요. 가까이 오세요. 이렇게 그렇지. 막 날아가서 공식했죠? 뒷발을 썼어요. 뒷발. 깜짝 놀랐네. 묵은 어묵을 들여서. 어려운 거란 말이야. 물 안 해보셨는데? 바지 때문에 불편이 들었나 봐요. 바지 때문에 들었나 봐요. 너무 귀엽다. 벗으면 또 밖에 나가면 입혀야 되는데 안 움직여요. 여기다 올리는데? 나 또 입지 마. 불편해 보이네요. 불편해 보이기는. 움직이는 게. 불편해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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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을 한번 벗겨보실래요? 네 다시 벗겨보실래요? 약간 부자연스러운 것 같아 여리? 예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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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 예 움직임이 달라졌어요 저 옷이 너한테 구속복이었구나 응 정신병원에서 쓰는 예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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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발로 이렇게 양쪽을 잡으면 좀 더 안정돼요 근데 여기서 그 다음 단계로 이제 한 발로 밟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 흔들려요 예쓰! 예쓰! 잘했어 잘 좀 주실래요 어? 어? 못 찾고 있어. 어딨나? 어딨나? 여기 있는데? 안 돼? 안 돼? 흔들리죠? 약간? 흔들리는 적응을 하게 하는 거예요. 어? 거기도 있네? 영 잡았다. 안 돼? 용기를 해. 용기를 해. 그쪽은 덜 흔들리지. 그 다음에 살짝 해서 약간 흔들어 주면서 흔들리게 만들어져요. 발로 살짝 살짝 쳐줘요. 잘못 쓰인 거. 실수를 흘린 거. 개질이네. 너 먹었을 때 개질이라고. 내가 일부러 준 것처럼. 흔들리는데 겁을 안 내고 있죠? 방향도 양쪽으로. 그렇지. 올라와. 그렇지.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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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굿덕. 시작. 그만. 소리만 벗길까? 네? 다시 입히지 마. 아이고. 소리가 했던 거예요? 소리가 아니라? 소리. 나 뚱이인 줄 알고서 바로 이걸 시작했는지. 아니 이렇게 뚱이만큼 잘하는데? 그러니까. 나. 뭐야. 집에서 공부한 시가 나아. 어쩐지. 나는 소리가 왜 으르렁거리나 했어. 나한테. 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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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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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야 해. 그렇지. 어떻게 해야 해. 그렇지. 와. 날아가면. 예리. 예스. 그렇다. 라이디 게리. 엄청 빨라. 엄청 빨라요. 예리. 컴온. 어떻게 해야 해. 그렇지. 라이디 게리.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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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야 해. 그렇지. 컴온. 예스. 조금 힘들지. 움직이니까. 응. 예스. 여기는. 조긋. 흔들여. 네 다리에. 체중 분산하면서. 중심을 잡도록 만들어줘. 미안. 준비했다. 라디 게리. 올라가지를. 움직인듯이 너무. 핸드. 컴온. 예스. 됐다. 예. 봉게. 공개. 황파. 너 아이스에이지에 나오는 그 도토리 가지고 다니는 청솔모 같애나? 귀여워 지금 많이 흔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위쪽이 더 흔들리는 것 같은데 이제 신경 별로 안쓰고 있어 흔들리는 쪽으로 들어가버려 그래 컴 예스 그래 오케이 여기까지 갔다 하자 용광하네 땡이? 아쌰 놀이 시작 놀이 시작 컴 빼다 놓고 막아야 되는데 깨하래 컴컴컴 컴 컴 이렇게 해야 돼 이거 말고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아 이걸로 막자 두 개를 갖다 내면 돼요 아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돼 네 컴 컴 컴 컴 컴 예스 굿다 깨리 컴 컴 컴 컴 예스 굿다 깨리 깨리 됐어 집에 가서 좀 높은 걸로 연착하고 와 좀더 높은 걸로 연착하자 아 마이크 테스팅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팅 오늘 우선 마이크를 사용합니다 거리에 상관없이 제 말소리가 녹음이 잘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전번 시간에 이어 가지고 원옵점프 연습을 하고요 여기서 여기 돌려 가지고 원옵점프를 한 다음에 180도로 빠져나가는 것을 할 겁니다 이건 조금 멀리 할께요 자 누가부터 할래? 똥이 똥 헐 햄 좀 누가 여기 보건 들고 계세요 네 자 헐 오케이 고 어떻게 해야돼 어떻게 해야돼 어떻게 해야돼 예쓰 그떡 오라디 오라디 꼭 runner 오라디 오라디 예스 그떡 어디 너무 높아 발로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좀 높나봐 애한테 아 너무 높았어요 미안해 나한테 그렇게 신호를 보내주면 돼 예스 그떡 예스 레디 어떻게 해야 돼? 그거 아닌데 왜 발만 동동 굴러? 왜 발만 동동 굴러? 레디 고 예스 예스 예이 레디 왼쪽이 잘 안돼 왼쪽이 왼쪽이 잘 안돼 그렇지 예스 레디 고 예스 쳐 다음 타자 똥이 똥이 똥 달리시오 이쪽으로 아이쿠 방향이 안 틀어줘 오웨이 레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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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 예스 레디 예스 레디 오오 예스 오오 치면 안 되지 다시 다시 도대체 3 에이 다음 타자 신났어 완전 신나요 개신나요 팔짱 끼고 하세요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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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뭐가 잘못됐는지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출발을 했어요 허들이 있어요 여기 있으면 핸들러가 여기 있고 이렇게 됐을 때 출발을 해야 돼요 개의 시선이 핸들러를 쳐다보는게 아니라 장애물을 쳐다봐서 출발해야 돼요 핸들러만 쳐다보고 있어요 지금 장애물에 대한 생각을 지금 안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조정을 해줘야 돼요 자 얘가 스스로 허드라고 허드라고 네고시에이션 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예스 예스 던지는 타이밍을 조금 빨리 해가지고 앞을 쳐다보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네고시에이션을 시작하면 계속 쳐다보는 것들이 점점 완화를 지켜줘야 돼요 안 그러면 이 버릇을 계속 고칠 수가 없어요 핸들러를 보고 뜨기 시작하면서 안쪽으로 계속 들어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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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 얘는 간격을 더 넓혀야되요 간격을 더 넓혀야될것같아요 그래서 핸들러가 좀 뛸 수 있도록 넓게 잡겠습니다 잘했어, 쉬어!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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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 넌 잘하지 원래 잘하지 왼쪽은 항상 크게 돌아요 습관이 습관적으로 크게 돌아요 중단시키는게 아니라 이렇게 타이밍을 맞춰 가지고 하면서 크게 도는 것을 조정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되요 내가 지금 안 움직이는데 얘가 자정을 넘게 되잖아요 그러면 핸들링이 망쳐요 아직 안 넘어야되는데 뛰어넘는 것을 가르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콜렉팅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야되요 자기 멋대로 막 앞에 있는 장애물을 뛰어넘게 하면 안되요 자동으로 따하고 맞추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내가 몸을 돌렸을 때는 찐 앞에 있는 장애물을 레고시에이션 하는게 아니라 나한테 와야되요 그걸 콜렉팅이라고 그래요 또 실패한거에요 핸들링이요 또 실패한거에요 핸들링이요 무조건 뛰어넘게 하면 안되요 장애물을 초보자들은 무조건 뛰어넘는 것을 가리키는데 이렇게 내 몸의 움직임인가 싱크를 맞춘 후 핸들링이 반응하도록 걔를 맞춰야되요 어질리티는 장애물경기가 아니라 이렇게 핸들링팀업경기입니다 여기 이거 보세요 반응을 즉각적으로 안하고 있어요 여기 포상 안해주면 돼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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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관적으로 뛰어넘고 있습니다 잘하는게 아니에요 그렇지 잘하는게 아니에요 이게 장애물 잘 넘는다고 좋은게 아니에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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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디 러디 팔을 안에 내리는거에요 그래가지구 러디 히어 예스 러디 히어 이제 흔들리기하고 반응하기 시작하죠 기멋대로 뛰는게 아니라 이렇게 타이틴 턴을 하게 되면 발을 많이 건드려요 지금 공간이 없어서 그래도 머리 떨어지면 덜 할텐데 두개 남았다 두번만 하고 끝 러디 히어 어허 컴 히어 러디 히어 예 또 지멋대로 하고 있죠 컴 컴 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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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츠포퍼도 방금 했던 콜렉팅 연습을 한 번 했어요 한 개 넘어서 부르고 두 개 넘어서 부르고 세 개 넘어서 부르고 감사합니다. 핸들링을 확실하게 하세요. 여기서 했을때 자슴을 완전히 닫아가지고 이렇게 들어야 돼요. 핸들링이 잘 막네요. 빠르면서도 바로바로 반응하는거에요. 이게 가장 좋은 이상적인 모습이에요. 핸들링이 잘 막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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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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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잠깐 쉬죠. 어? 자, 이걸 윙레스 허들이라고 그래요. 윙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윙허들이라고 그래요. 두 개의 특징을 보면은 윙허들하고 윙레스 허들의 차이점은 뭐냐 하면은 핸들러와 개의 결의에요. 여기서는 이정도 떨어져서 핸들링을 해야되요. 여기서는 붙어서 핸들링을 해야되요. 사람이 개가 핸들러하고 이만큼 떨어지는 약 1m정도 떨어지는 핸들링 연습을 하지 않은 개들은 이게 어색하게 느껴질 수 밖에 없어요. 또는 사람이 뛰면서 어떻게 뛰냐면은 넘겼어요. 이쪽으로 가다가 윙이 내서 이렇게 빠져요. 그러면은 핸들러를 따라서 개가 넘으려다가 이쪽으로 빠져나오는거에요.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윙허들은 따로 연습을 해야되요. 이렇게 놓고서 개가 앞으로 달려나가도록 연습을 시킬겁니다. 한번 줘보세요. 다음 누구지? 다음 서리? 서리컴? 서리컴? 예스 굿덕. 뛰는게 좀 이상하다 너. 레디? 예스 굿덕. 레디? 굿덕. 이렇게 떨어지는 연습을 해야되요. 레터럴 연습을 해야되요. 이렇게 고. 예스. 이 정도면 성공할 수 있는 애에요. 레디? 레디? 고. 예스 굿덕. 못찾았어? 에어컨. 컴컨. 레디? 레디? 고. 예스. 레디? 레디? 고. 예. 예. 요정도 떨어지는게 애는 지금 가능한 애입니다. 그러니까 미닝허드를 쓰더라도 큰 무리가 없어요. 핸들리를 할 때. 근데. 이걸 이제 튀어 넣은게 시킨분에. 콧물이 자꾸 나오네. 추워서 그러나? 당기들었나? 똥이도 잘 할 것 같아요. 다음 똥이. 이걸 핸들링을 할 때. 주의해야 되는거는. 너무 윙에 가까이 붙지 않는거에요. 자. 봅시다. 이제. 이렇게 두개 윙허드가 윙레스허드가 같이 있을때. 핸들링을 할 때의 문제점이. 내가 만약 여기 너무 많이 붙어 버리면. 다음에서 오른쪽으로 빠져야되요. 빠지게되면은. 걔도 빠지게 되요. 그래서. 이런것들을 어떻게 처음에 교육을 하냐면요. 레디? 고. 고. 앞으로 던져줘요. 그냥. 지나가게. 어? 레디? 오케이. 예스. 고. 예스. 고. 예스. 예스. 고. 예스. 이렇게 달려나가시면 되는거에요. 근데 만약에 여기 너무 붙게되면은. 나의 계적이. 핸들링 계적이 어떻게 될까. 여기서 이렇게 하면 부딪히니까.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요. 이렇게 따라와요. 여기서 뛰어주는게. 중요한거에요. 레디 컴. 레디. 고. 오케이. 도끼 수석 안됐었다고 그러죠. 한번 해봅시다. 컴. 똥이 컴. 크로스. 트. 트. 제가. 단, 에이길. 에디. 아디. 에디. 에디. 엌. 예스. 에디. 엌. 에디. 엌. 예스. 여기 멀리서 핸들리 가는게 필요해요 윙섬프를 할때는 Here come? 예쓰 여기여기여기 어딨어 모르겠다 여깄다 해보세요 여기여기여기 여깄다 여기여기여기 네 여깄다 여기여기여기 여기여기여기 여깄다 예 좋습니다 그때 왜 안됐을까요 흐흐흐흐 여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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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도끼 다음 도끼 이쪽에서부터 하세요 이쪽에서부터 하세요 이쪽에서부터 하세요 이쪽에서부터 하세요 이쪽에서부터 하세요 오오 반칙 기다려 컴 컴 라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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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예이 끝 엄마 해봐요 이렇게 쉬운걸 반대로 다시 네이 예이 쉬세요 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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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이